여러분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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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 드 dür뵈라고구요! 하이터는 소금 닭다리 청양고추가루 소금 소금 에요네즈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을 잘 그려주세요 양념을 잘 섞어주고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양념과 콩나물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바삭바삭 고구마 계란 고추 자른다 고추 솥이 고춧가루 양파 다진마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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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은 간장에 넣어줍니다. 양파를 넣어주세요. 양파에 양파에 볶아주세요. 볶음을 넣어주세요. 계란에 볶아주세요. 고춧가루에 볶아주세요. 겉에 볶아주세요. 계란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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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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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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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